이제 FOMC 회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 증시도 보니까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플러스 나고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그 등락폭이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열리는 미국 FOMC 회의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오고 갈 거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나올 거냐라는 쪽에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거나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미국 시장은 사실 좀 쇼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걸로 봤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저는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언급들은 계속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보면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도를 하는데 매도 규모는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기관은 코스닥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내일이 또 코드로플 위칭데이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장고가 어떻게 롤오버가 되느냐 아니면 청산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15, 16일에 FMC 회의가 열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우리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할지 일단은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 논의를 할 거다라는 건 일단 지배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게 워낙에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요즘은 일단은 다음 주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이날이 뭐 시장이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오는 10일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은 그래도 견조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을 너무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종목을 위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업종 키워드는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아마 앵커님 그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이 여행을 완화하면서 단계로 완화하면서 항공주가 완화하게 간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대선 테마주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중소형주나 성장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실적이 안 나오는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높거나 이런 기업들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좀 경고라기보다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대선 테마주가 왜 기지개를 키냐면 6월 11일 날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선출 대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제 출마 선언을 하느냐. 이게 지금 온갖 시선이 다 집중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판이 짜지면서 나올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임맥주들이 급등하면서 다시 또 검증이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정치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여당에서 보면 부동산 특위 의혹에 대한 의원들을 출당시키는 아주 초강수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당연히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선 후보들이 경선 시기를 연기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들이 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이제 그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구체화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경선을 앞둔 정책 발표들이 또 이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캐고 이런 쪽에서 시장이 만약에 지지부진하거나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는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모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